으 지현 그리고 왼손 복식조 유니크한 복식조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상대도 힘들어요 그렇죠 특이하거든요 박주현 서버드 취향 실책을 했습니다 야 이번엔 잘 공격해 주고 디펜스 할때는 디펜스를 또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자기보다도 자기들의 조금 범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면을 조금씩 줄여줘야 됩니다 야 식섬 조금 더 공격으로 나가줘야 돼요 야 그러다 보니까 왼손 왼손 동선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 박주현 김하훈이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 4 석점차 아 못 쫓아가요 하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네티가 리그 선수한테 넘겨준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하나 더 견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좋습니다 많은 모습이 보입니다 자 부담스럽지만 하나만 더 가면 되는데요 선제공격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끝났고요 박주현의 서버입니다 아 아 그러나 한 안산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이에요 서버 득점 아 네트 맞고 들어가는 리시브를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았어요 복식을 하면서 아 조금 더 빨리 자기들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 1대3 뒤져있는 김하훈 박주현 서버 득점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포인트 리드 김고은 김민정 아 야 실패할 수 밖에 없는데 네 그것도 참고하게 잘 넘겼어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 그렇죠 좋아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잘했어 봐봤어요 피켓이 복식 나란히 붙어있네요 아 좋은 김민정 앞서있습니다 아 넘기지 못했어요 준비를 더 해줘야 됩니다 쉽게 먹어주지 않는 복식조에요 그렇죠 이번에 다음에 그런 결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아 좋아요 아 선재들 굉장히 좋아요 김고은 선수 세븐올 아우 나이스 나이스 한 번씩 포인트 탑스팅이나 백으로 공격을 잡아 박주현의 서버 찬스 퇴보내치는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8대9 아 날려버리고 아 하나갔어요 지금 기회는 있습니다 10대9 게임포인트 여전히 이어집니다 아 김고은 자 늘 또 상대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 벤치에서 어드바이스 줬던 것처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될 것 같다 2대0 레틱 얼림 어 나갔어요 자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김아훈 박주현인데요 아 아 승패가 어떻게 나든간에 김고은 김민정은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그 흔적을 보여주고 2포인트 뒤져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김고은 아 아 아 아 회전 회전 회전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흰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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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선수나 볼이 쳤을 때 굉장히 회전이 많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많이 주 1점차 아 아 아 아 이 선수가 대학리그에선 최강자였어요 그렇죠 개인 이 유리했었는데 지금은 팽팽하게 가고 있어요 날려버립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동점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성격식을 끝낼 수 있는 김하은 박주현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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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